한 곡 소개해주실까요? 네 저희 일단 두 곡 드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요 저희의 매력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따라 불릴 수 있는 헬루라는 곡 자 이제 단건은 두 번째 곡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두 번째 곡을 어떤 곡으로 부탁해 주시냐 자 두 번째 곡 어떤 곡 듣고 싶으세요? 하나 둘 셋 네 이 스포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